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치킨, 피자, 짜장면이 생각날 때 12년 전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배달을 주문했는데요. 이제는 전화기로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배달앱을 켜고 터치 몇 번만으로 맛있는 음식을 간편하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죠. 아 그런데 돈이 드는군요. 배달이 공짜는 아닙니다. 이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줄고 배달 수수료가 올라서 이익도 줄고. 어제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기재부, 농림부, 중소벤처부, 공정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협의체 출범 2주 전에 배달 1위 업체가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다시 전화기로 배달을 시키는 그런 시절이 되돌아오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상생하는 길을 찾길 바랍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 오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여의도 기준으로 8시까지는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더니 한 8시 반 되니까 햇볕이 그냥 쨍쨍 나더라고요. 지역별로도 지금 일단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강원도 삼척평지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맞죠? 강원도 내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충북, 제천과 단양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 그리고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울산 등의 지역에는 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시때때로 또 엄청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가방에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 다니시고 또 더울 때 마실 수 있는 물도 꼭 하나 챙겨 다니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준비되신 분들은 마치실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그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들에게 허용되는 음료나 식사비, 그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건데요. 2016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금액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오르고 내수 소비도 위축이 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 또 외식업계를 위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인데요. 물론 이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국무회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식사비 한도는 지금 얼마까지 허용이 될까요? 지금 얼마길래 5만 원까지 높이자라는 걸까요? 당연히 5만 원보다는 낫겠죠. 짧은 부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356님이 빛의 속도로 제일 먼저 보내주셨는데 5만 원이라고. 그 이전 거, 현재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들고 왔나요? 중국에서 자국 내에 과잉 생산된 제품들을 밀어내기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특단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또 정부가 실버타운을 설립할 때 그리고 오래된 빌라촌을 정비사업을 할 때 각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영현 기자는요. 위메프, 티몬 등에서 대금 정산 지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업체들도 이런 플랫폼에서 잇따라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불껍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카드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중국의 과잉 생산, 밀어내기 수출. 아마 알리나, 태모 이런 앱을 접하신 분들은 또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정리해볼까요? 네. 알테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끌하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이 자국 안에서 지금 소화하지 못한 공산품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해외에 굉장히 저가로 팔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중국의 올해 초,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이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수출 단가는 반대로 작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중국의 철강 수출 같은 경우는 15%나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수출 단가 자체는 약 20%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료나 화학 제품도 수출은 7% 늘어났는데 수출 단가는 14% 하락을 하고 그 밖의 운송기기나 곡물, 채소류, 알루미늄, 섬유제품 같은 이런 다양한 수출 물량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단가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해외로, 저가로, 덤핑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박리담의 식으로 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노골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또 살펴보죠. 사실은 중국이 이런 저가의 공산품들을 판매를 해왔던 게 어제오늘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느냐.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내수 소비 여력 자체가 조금 약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국 안에서 그동안은 좀 소화가 되던 물량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소화가 되지 못하니까 재고로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 재고 물량을 저가 밀어내기 수출로 해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월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재고가 총 6조 7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3,2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수출의 채산성, 그러니까 이익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가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 그리고 낮은 생산자 물가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 이익 자체를 조금 양호하게 그래도 방어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 그리고 저렴한 제조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저가 수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 미국, 유로존 그리고 일본 등에 비해서 자국 내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이 제조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저가 수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자국 내 소비, 부동산, 부진한 걸 다 그냥 생산으로 메워버리고 그걸 해외로 밀어내기로 싸게 팔아버리고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사실은 중국의 저가 수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거의 공산품 생산하는 나라들은 무조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가의 품질을 떠나서 저가 물건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게 어쨌든 영향이 되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의 저가 수출이 확대되면서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운송 분야에도 지금 문제를 미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중국 물량이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선복, 여객이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항구의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해외 선사들이 중국에서 물량을 거의 다 채워서 배가 다 찼으니까 한국에는 아예 정박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한국 패싱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운임의 가격과 거의 별개로 선복 확대 자체가 지금 확보 자체가 거의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장기 계약, 선복 같은 것, 물류 계약도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으로 맺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놓는데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현물 계약, 그때그때 하는 계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선복 확보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자금력도 훨씬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이중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같은 항공 운송의 비중이 높은 5대 IT 품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약 90%가 지금 해상 운송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운임 상승도 좀 영향을 받고 선복 확보도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해상 운송 자체가 지금 타격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저가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체질 개선,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포트폴리오 전환, 이 노력이 좀 시급하다라는 조언이고요. 가격 경쟁력으로 결국 중국을 앞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을 좀 높이고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또 항공 운임도 있거든요. 항공 운임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들도 이것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물류와 관련해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결국은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는 정부의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바이어와 거래 조건들을 좀 변경하고 대체 운송단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좀 발빠르게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사실 한 10년 전쯤에 소셜커머스 3사 이렇게 하면서 쿠팡, 티몬, 위메프. 맞습니다. 티켓 판매부터 해서 많은 돌풍을 불러왔었는데 그중에서 두 곳 위메프랑 티몬에 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위메프와 티몬을 보유한 곳이 싱가포르 기반의 큐텐그룹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대금 정산 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물건을 판매하고서 판매자들한테 돈을 못 준 거죠. 이 회사들이. 처음에 이달 초에 위메프에서 정산 지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그리고 실제 정산이 지연된 곳에 일부 정산을 완료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큐텐을 통해서 해외에 직접 판매를 한 판매자들도 일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티몬까지 어제 정산 지원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걸 보려면 사실 위메프 티몬을 보유한 큐텐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큐텐이 한국의 지마켓 아시죠? 이 지마켓을 창업했던 구영배 대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구 대표는 이제 지마켓을 2009년에 미국의 이베이에 매각을 했는데 그때 10년 동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큐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뿐 아니라 인도, 중국 등에도 진출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10년 겸업 금지가 풀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각각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을 모두 다 사들였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올해 2월에는 미국의 쇼핑 플랫폼인 위시를 또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몸집은 엄청나게 키워갔는데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건데요. 위메프 그리고 인터파크 쇼핑 같은 경우에 모두 작년에 영업 손실을 냈고 심지어는 티몬, 위메프는 지금 모두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몸집을 왜 키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집을 키워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아마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했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현실이고 그런데 또 문제는 중간 판매자들, 입점한 셀러들은 대금을 못 받고 있고 대금을 못 받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는 판매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이 주요 여행사들인데요. 하나 투어 그리고 모드 투어, 노랑풍선 같이 이런 주요 여행사들이 지난주부터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여행사들이 여기서 판매한 6월 예약분부터 정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정상금을 받지 못하면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내용 증명을 티몬과 위메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업계뿐 아니라 백화점, 홈쇼핑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 상품이 그런데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산 고객들의 항공권 같은 것이 취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들은 취소, 환불은 티몬에서 받으라는 입장이고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손해, 이 손해는 누가 배상을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 소비자분들은 이번 사태에 따른 환불과 피해 보상 책임은 해당 플랫폼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금 정산에 미루더라도 상품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플랫폼이 먼저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항공권이 취소돼서 여행을 못 가면 사실 숙박비 같은 것도 손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고 환불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부가적인 손실까지는 다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소비자가 결제를 했다라는 건 티몬이랑 위메프가 그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중간 판매자들에게 주지 않아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사이에서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 물건을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 티켓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티몬과 위메프가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파극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같이 이런 큐텐의 그룹 계열사에서 제휴를 맺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6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하루에 거래액이 2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이번 달에 가정을 해서 큐텐 그룹이 무너질 경우에 산술적으로 많게는 1조 2천억 원 안팎의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 거기 일부 큐텐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언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미정산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6만 개 안팎의 판매사들이 자금 흐름이 막혀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 1차 제조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 거래액이 200억. 조단이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협력사들은 중간 판매상들은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막히면서 흑자도산 날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좀 커지겠네요. 이거 그냥 당국에서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정부가 실버타운 설립할 때 적용되는 규제들을 완화한다고요?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먼저 살펴보면 실버타운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이렇게 고령자들이 가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주거공간. 이걸 좀 지금 부족하니까 전반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정부가 정책을 낸 건데요. 그중에서 주목을 받는 게 실버타운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을 설립을 하려면 토지 그리고 건물을 모두 소유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업자들의 초기 비용의 어떤 부담들이 좀 컸고요. 그런데 이제는 토지와 건물을 전세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실버타운을 세우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진입 비용을 좀 줄여주면서 민간의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취지고요. 또 89개 인구 감소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금 금지가 돼 있었던 분양형을 일부 허용을 해서 신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도 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공급이 워낙 위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거긴 한데요. 그 반면에 지금 우려하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실버타운 분양을 놓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불법 전매 같은 투기 논란이 상당히 크게 불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실버타운이라고 해놓고 고급 주택으로 굉장히 비싼 자재나 이런 것들 지어서 고급 주택으로 지어놓고 이후에 이제 분양을 하고 이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놓고 전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실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쪽에서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약간 투기 수요가 붙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분양을 금지를 했었던 건데 이거를 이번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허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 않을지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되는 게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게 어쨌든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지역이란 게 결국은 또 여러 가지 입지를 따져봤을 때는 좋은 곳일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역으로 또 사업자가 일단 분양을 한 다음에 부실하게 사업을 운영을 해서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좀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좀 강화하는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관리 감독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런 운영들이 사실 좀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 시설을 충분히 제공을 하지 못했고 그거 민간에서 제공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민간에서도 임대형으로 지금 허용을 해 준 게 결국은 임대에서 사업을 한 사업자가 시설을 안정적으로 자기 걸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투입 비용도 좀 적은 만큼 이게 책임감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좀 인생 후반부에 마지막에 좀 이렇게 본인의 삶을 걸어보는 공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좋은 서비스가 조금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좀 잘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실버타운을 이용하실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를 더 잘 하셔야겠네요. 규제가 완화될수록요. 또 오래된 빌라촌에 대한 정비 사업 규제도 완화됩니까? 네.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를 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같은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을 하고요.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다음 달 7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요.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빌라나 타운하우스 같은 것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다 바꿔라, 재개발해라 이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 연립, 좀 살만한 더 나은 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하반기 이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지자체별 공모를 거쳐서.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비대면 카드깡이 기승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카드깡이 뭐냐면 아마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액결제를 먼저 하면 이걸 현금화해서 준다 이런 건데요. 그런 걸 카드깡이라고 하잖아요. 카드로 먼저 긁고 현금으로 받는 거. 실제 피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서 24개월 할부로 구매를 해서 결제 금액의 70%는 먼저 지급을 하고 남은 30%는 6개월간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그걸 믿고 카드 정보를 주고 2,800만 원은 결제를 했는데 업체가 잠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는 받았는데 이를 제외한 남은 할부 금액 전부 그리고 할부 수수료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렇게 지난해 이런 불법 거래가 적발된 건수가 2만 9천여 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업체는 주로 저금리, 정식 등록업체 이런 문구를 내세워서 카드깡을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전이 필요한 생계형 카드깡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급한 돈.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갚아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카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건데 또 여러 사례를 알려드려야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으로 가상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무료 이벤트를 믿기로 해서 신용카드 결제로 유도한 뒤에 잠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매입한 후에 임대를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이제 피해자들한테 업체의 등기부동본 그리고 계약서까지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온라인에만 있는 부동산이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 등기부동본 계약서가 다 가짜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를 노린 범죄도 있었는데요.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웨딩 박람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복업체로부터 이벤트 참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이를 통해서 맞춤 옷을 제작해 준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결제한 금액은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 무료로 옷을 준다고 하니까 결제를 했죠. 그런데 환불도 안 해주고 옷도 안 주고 그리고 이 예복업체는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제 금액을 돌려준다 이런 제안은 사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불법 업체들이 무슨 무슨 금융, 무슨 무슨 카드 이렇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상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들어가 보시면 제도권 금융업체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라면 꼭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 무료로 드립니다. 모에 당첨되셨습니다. 한 번쯤은 또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성공예감 커피 쿠퍼 하나 받기도 그렇게 힘든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또 한 번 나갑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던 청탁금지법, 공직자나 공무원, 또 언론인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만 원까지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기존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농축수산물 관련해서 15만 원까지 상한선이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올랐고 내수 경기도 활성화해야 되겠고, 또 자영업자분들도 힘드니 이 금액을 이 금액에서 5만 원으로 올려보자 라는 취지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그 식사비 기준 맞춰주시면 됩니다. 0635님, 차고지에 들어오자마자 보냅니다. 라고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누구도 저에게 만 원짜리 식사 한 번 안 사주네요. 이런 분들도 잘 좀 대접해드려야 될 텐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 해주세요. 그리고 1567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한도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신재석님,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6864님은 이 금액이 아니라 3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35님은 어차피 오늘 소개도 안 될 걸 간단하게 보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소개는 되셨습니다.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금액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식당 가시기 전에 혹은 배달시키기 전에 리뷰, 별점 혹시 살펴보시나요? 그 리뷰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재미나게 살펴보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리뷰나 별점 많이 보세요? 종종 보죠. 물건 살 때나 어디 식당 가거나 이럴 때는 항상 찾아본다고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리뷰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리뷰 신뢰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2018년 마케팅 플랫폼 위불 회원 한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구매 후기 이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타인이 남긴 구매 후기 정보를 대체로 신뢰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약 63%였고요. 그리고 또 허위 또는 조닥된 정보가 있는 구매 후기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고 응답한 분도 약 78%가 됐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도 10명 중의 약 8명은 스스로 구매 후기나 리뷰를 잘 검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아하 내가 걸러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워낙 허위 리뷰 조작도 많고 최근에도 몇몇 플랫폼들 공정위 조사받고 있는 게 직원들 동원에서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또 식당 가보면 서비스 음식 드릴 테니까 별점 5개 주세요. 이렇게 또 유도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흥미로운 조사가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이 배달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한 후기 운영 실태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가 7월 23일 그러니까 어제 발표되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자료인데요.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약 73%가 음식점 또는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한 약 77%는 리뷰를 작성해 본 적이 있고 이 중에 약 65%는 리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리뷰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리뷰 이벤트 참여 후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 중 약 80%는 리뷰 이벤트 참여가 음식점 별점 영향에 평가 영향을 줬는데 이 중 약 98%, 거의 100% 가깝죠.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한 거죠. 실제 내 마음은 별점 3개였는데 그 사장님이 서비스를 준다고 하니까 별점 5개 줬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리뷰를 좋겠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하위점인 1점과 최상점인 5점 리뷰를 다 읽어보고 공통점인 내용만 믿는다거나 최신 순을 정렬해서 광고 없는 진짜 리뷰만 살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리뷰 활용이 지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블로그나 사진 갖다 넣어가지고 내용을 넣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너무 고퀄리티거나 내용이 너무 자자면 아니 굳이 뭐 이렇게 먹고 이걸 써줬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의심해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면 이거 직원 아니야?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의심할 수도 있고요. 또 각각 리뷰 보면 정말 열받아서 썼구나. 이 사람 화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분석 두께, 크기 이런 것까지 데이터까지 집어넣으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리뷰가 소비자들한테는 더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제품이나 판매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화가 나서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를 막 써가면서 쓰는 리뷰들이 많잖아요. 느껴져요. 그렇죠. 리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알긴 아는데요. 이런 리뷰, 성란 리뷰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성란 리뷰나 아까 말씀하신 이성적인 리뷰 중에 무엇이 사람들의 더 영향을 주나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남플로리다 대지인 박사는 조지아 공대 연구진과 함께 성란 리뷰의 유용성에 대해서 판단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찾아봤더니 사람들은 성란 리뷰를 딱 읽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열받아서 이성적이지 않는 글을 썼네? 별로 안 유용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드러날 리뷰는 더 생생하고 확실하게 부정적 인식을 더 각인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 한편으로는 이거 뭐 별로 유용하지도 않고 이게 맞겠어요? 이러면서도 그 안에 뿜어져 나오는 그 감정적 반응 있잖아요. 그에 관련돼서 압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도 약간 뭘 찾다가 누가 성란 후기를 딱 적어서 읽다 보면 그거 자체를 믿는 건 아닌데 이 물건과 집을 살 때 꺼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리뷰가 한 5개밖에 없는 집이랑 한 50개, 100개 있는 집이랑 딱 봤을 때 어? 정서가 더 잘 되나?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집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될까요? 리뷰의 수가? 그렇죠. 그 인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주말에 영화를 본다 이러면 친구하고 거기 딱히 내가 원하는 종류의 영화가 없으면 천만 관객 돌파, 지금 최고의 흥행 작품 이러면 그거 보잖아요. 그렇죠. 책도 사러 갔을 때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공덕동 족발 골목을 갔는데 가보셨나요? 거기에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놀란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가격이 거의 똑같고 나오는 서비스 메뉴가 똑같은 거예요. 순댓국, 순댓, 떡볶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걸 한 두 바퀴 정도 돌고 사람 많은 데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데 가죠. 이거를 사회적 증거가, 증거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나 확신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살펴본 뒤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따라가는 거를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하대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것이 옳은지 잘 판단이 어려울 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른 게 가장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영화를 봤는데 아니면 만약에 이 음식을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 집이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랬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도 할 수 있고 덜 창피하니까 또 그런 용도로 쓰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인데 사람 많은 데 안 가고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사람 적은 데 찾아가는데 6419님이 저는 리뷰 절대 안 믿어요. 얼마 전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이 없는데 리뷰 대가로 무슨 차를 주더라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맙시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최경민님 군중심리 아니냐. 약간 그런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밴드웨건 효과이기도 하고. 그런데 판매량이 많은 제품 또 리뷰가 좋은 제품. 이게 플랫폼 업체마다 어떤 걸 상단에 노출시키느냐. 이 전략도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은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높은 평가를 받는 제품과 잘 팔리는 제품이 있잖아요. 글로벌 리서치 회사 칸타에 따르면 글로벌 50대 이커머스 사이트의 63%가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그리고 후기나 리뷰가 좋은 제품을 다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사이트마다 무엇에 더 집중하는지에선 각자 다르긴 하죠. 그런데 우리도 보통 물건사로 가면 제품 박스에 베스트셀러 1, 소비자가 뽑은 제품 1위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그럼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 미국 루즈벨대와 일리노이드 공동연구팀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우선 연구진은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과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이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나라별로 다 다를 거라 본 거죠. 연구진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상호 의존족. 자기 해석 성향이 있어서 즉 스스로의 정세성을 형성하는데 타인에게 무척 의존족인 경향이 높다고 본 거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게 아시아 국가 소비자들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이란 정보를 상대적으로 덜 신뢰하는 가설을 세웠고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꼭 해당 제품이 좋아서 잘 팔린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사서 그냥 얼떨결에 많이 샀을 거라고 본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 안 할 거라고 가설을 한 거고요.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도적인 자기 해석 성향을 가진 나라의 소비자들은 타인이 보이는 태도보다는 실제로 행동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거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주의 속에 살고 있느냐, 개인주의가 심하냐 그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험 결과 이게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진은 인도를 상호 의전적인 성향, 미국을 주도적인 성향으로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인도와 미국 소비자들 서로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에 참가한 인도 소비자들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에 관련된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했대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린 것보다는 평가가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고 자기가 사겠다는 거죠. 반대로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비자들의 태도보나 별점보다는 이 물건이 실제로 얼마나 더 팔렸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연구진은 이 조사 이외에도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국의 경우 팔리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도 받는데 동시에 같은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8개국에서 판매되는 8,700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자산 가치 데이터 세트를 분석했는데요. 멕시코나 우리나라처럼 상호 의전도 자기 해석 문화를 가진 나라의 경우 잘 팔리는 제품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 브랜드 가치도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라마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팔린 거냐? 좋은 리뷰를 받고 있는 거냐? 이걸 또 자영업자분들도 잘 써보면 좋을 텐데 그냥 사이다 하나 더 드릴게요. 별점 높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별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연구결과를 보면 각 나라별로 광고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인도처럼 상호 의전적 자기 해석성의 높은 나라에서 할 경우에는 가장 평가를 높은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 각각 제품에 대해서 개별 리뷰라든지 제품에 대한 판단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많이 팔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써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리뷰나 아니면 그런 근거 같은 경우를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캡처해서 어디에다 전시해 놓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참 블로그 마케팅에 이런 거 봐도 내돈내산입니다. 이렇게 써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리뷰라는 걸 본인이 주체적으로 한번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약간 고전적인 영국이긴 한데 1968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경마장 이용객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막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와 막권을 산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막권을 산 사람들이 자기가 베팅한 말의 우승 확률에서 훨씬 높게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사거나 행동을 해버리면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단을 했을 때는 그 바로 최근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좋게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거르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의 취향이나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쏠리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또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하신다 그랬죠. 다음 주에 또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밤사이 부산과 경기 북부, 강원도 등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국 7개 시군구에 산사태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경보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부산 영도와 남구, 강원 횡성 3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3일 만에 또 오물 풍선을 남측에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6개의 내비게이션 업체가 홍수, 도로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운전자들은 홍수 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특히 Z세대들이 나만의 개성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젊었을 때도 또 개성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패션이죠. 옷 입는 것. 과연 또 이분들이 회사를 다니게 될 때 또 일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보실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우 센터장님도 패션 센스가 뛰어나시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옷 잘 입으시던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Z세대가 취업을 할 때 그 회사에서 자율 복장을 하느냐 복장을 어떻게 갖춰야 하느냐 이것도 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요. 사실 복장에 대한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하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문화였는데요. 요즘엔 아예 자율 복장까지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반바지까지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변화가 단순하게 구성원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게 한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자율 복장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이 자율 복장 하나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유연출구 유연출군이나 파티션 없애기 보고서 없애기 같은 이제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율 복장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이미지가 Z세대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한 취업 플랫폼에서 취준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이런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이미지가 좋다라고 57% 정도가 답을 했었고요. 실제 저희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회 초년생에 아무래도 가까운 후기 밀레니얼들이 유일하게 X세대나 86세대보다 자율 복장을 추구하는 복지로 꼽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도 여름에 반바지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포스코도 반바지까지 허용을 한다. 그러면 Z세대가 생각하는 자율 복장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자율 복장이라 그래서 Z세대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싶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같은 이제 그 조사에서 Z세대 17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자율 복장의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격식을 차려 입어야 한다라는 응답을 한 Z세대가 51% 정도 됐고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가 49% 정도로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 복장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니트와 청바지 정도까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제 셔츠라든지 슬랙스 같은 이른바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스마트 캐주얼 같은 것들이 2위로 나타났고 모자나 트레이닝복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응답은 10%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니트와 청바지 정도까지는 준수하고 모자나 트레이닝복은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한 10% 정도. 40% 정도는 있다.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또 레깅스에 대한 논란도 항상 뜨겁습니다. 남성들의 쫄티 같은 건데 이 꽉 달라붙는 옷에 대해서 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Z세대가 자율 복장이 괜찮다라는 거는 업무 성과만 나면 되지 복장은 크게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장에 관대한 건 아닌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에서 3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최악의 민망한 옷차림을 묻는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최악의 여성 옷차림을 묻는 질문에는 체격에 맞지 않는 타이트한 옷이라거나 그리고 기하학적인 패턴의 상하이 조합 그리고 과하게 짧은 핫팬츠나 치마 그리고 레깅스 패션 순으로 이게 최악이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반대로 여름철 최악의 남성 옷차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속옷이 보일 정도의 어떤 내려입는 바지라거나 그리고 똑같이 타이트한 옷 그리고 이게 남성 쪽에서는 땀이 잘 보이는 색상의 셔츠도 민망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답이 좀 있었습니다. 땀 났을 때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속옷을 잘 받쳐 입어야 됩니다. Z세대가 즐겨 찾는 패션은 뭔지 이걸 또 대학내일에서 조사했다고요? 최근에 패션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소셜미디어가 핀터레스트라는 건데요. 이건 해외 네티즌들이나 국내에서도 디자이너나 포토그래퍼 같은 어떤 소수의 직종 종사자들만 쓰는 SNS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인위적이고 소위 각 잡고 찍는 그런 패션 사진들이 많아지면서 이건 너무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패션 트렌드를 참고하기 위해서 핀터레스트를 참고한다라고 응답하는 Z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티셔츠라든지 통큰 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들을 참고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요즘 세대는 그래서 패션을 보고 힙하다는 말 대신에 야 이거 좀 핀터레스트 감성인데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나 표현 자체를? 네. 유행하는 패션을 보면 이거 핀터코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성들의 패션도 보니까 상의는 달라붙고 하의는 통큰 바지 이런 거 입더라고요. 네. 이게 뭐 뉴진스 영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게 또 개성이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때요? 아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또 다들 각자가 새로움을 좀 찾고 있는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SNS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 새로운 패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또 나만 아는 브랜드들을 찾기 위한 어떤 활동들도 찾아보는 Z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른바 스몰 브랜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패션용 SNS 아이디를 만들어서 여러 브랜드를 팔로우한다거나 스타일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덜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다가 그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는 경향성까지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추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하는 이미지나 그 모습을 내가 추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패션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인데요. 추구미에서. 가령 힙합을 좋아하는데 이게 자신의 순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소화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현실 타협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달 가능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 가능한 것까지 오버하면 안 된다. 추구미와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도달 가능미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주로 작은 소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빈티지 모자라든지 키링이나 네일아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내가 락스타 이미지를 추구를 하지만 가죽바지까지는 내가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군화라고 하죠. 그 워커 같은 신발을 신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형 키링이나 열쇠고리, 비즈 키링 같은 게 자기 추구미를 하는 어떤 표현 수단이 되면서 키링이 단순하게 잡화가 아니라 패션 전반으로 활용되는 예를 들면 바지 벨트나 신발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로 해서 패션으로까지 좀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도달 가능미. 황구하님이 2000년대 초반에 바지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거 유행했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끌고 다니느냐. 과연 바닥에 닿게 할 거니. 이것도 일종의 도달 가능미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X세대 분들께서도 저거 나 20대 때 하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유행이 좀 돌아오는. 네. 근데 그거를 Z세대한테 물어보면 엄연히 다르다. 그때와 지금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아저씨 그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터밤 축제 이런 것도 유행을 하는데 그런데 갈 때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스스로 이런 원하는 문구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티셔츠 정도는 직접 만들어 입고 다니는 문화가 말씀하셨던 페스티벌에 가시면 특히 많이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내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리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찍어서 티셔츠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 이것도 되게 요즘에는 간편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축제나 대형 이벤트 있을 때 이런 거를 또 마케팅이나 사업 아이템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나 OTT 서비스에서는 이런 흐름을 발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영화 리뷰 사이트에 그 고객들이 남긴 재미있는 코멘트를 티셔츠로 만들어주는 행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내 티셔츠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판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에 내가 남긴 영화 코멘트와 별점을 이렇게 프린팅해서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또 한 패션 플랫폼은 단순하게 옷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체류 시간을 늘렸는데 흥미로운 거는 패션 플랫폼에 운세 콘텐츠를 도입을 했던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플랫폼에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옷을 사면 기분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연애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옷을 사는 경우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세를 봐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도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서 이 정도면 이제 패션 플랫폼이 아니라 거의 포털 수준으로 이제 패션 플랫폼들이 변화하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입지? 이런데 오늘의 운세를 보고 거기랑 기분을 좀 맞춰서 입고. 그게 데이트나 소개팅과도 연결되어 있고 면접 같은 거라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세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곁들인 거죠. 개성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개성도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있고 4307님이 몇 주 전에 지인 예식장에 갔는데 젊은 하객이 체크 반바지에 칼라 셔츠 입고 오는 거 보고 깜놀했습니다. 요즘 결혼식 패션도 많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최경미님이 매일 가요를 듣다가 시사나 뉴스를 들으니까 우쭐해지네요. 나 유식해지고 있는 중으로. 제트 세대에 대해서 또 배울 게 많습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또 그거를 식단으로 조절하는 방법.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희원 교수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저속 노화 식단법 2부에 이어집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